뿔 좋지 않나? 몇 갠데 두 개 야, 먹어 내 뱃속에 넣어줄게 잠시 피파장하는거야 여기 있네 뿔 아 뿔? 난 또 뿔이란 아 뿔은 없지 가자 나 최대한도 25야 이제 왜 체력이 차지 근데 피가 20분 나 방금 찼어 체력이 나 30 됐어 왜 체진이 되지? 체진찌은거 아냐? 아 생명의 부적때문이다? 생명의 부적이 체력도 나보다 메고도 달려져 도움됬네 도움됬네 한사를 4일 내내 했어? 나 3일 하자 오늘 열쇠를 넣는게 너무 많이 됐어 여기 필요한데 내가 금이 그거 밖에 없다 금있냐? 금, 금이지 휘레침을 쏟지 않으면 누군가는 재앙이겠지 어디가 재앙이라 할지는 모르겠는데 나 휘레침 만들라 했었는데 안보이더라구 Rabbbs 볼팀이 어디갔지? 너 주사 맞을래? 안맞아도 돼? 안맞아도 돼? 필요해? 난 괜찮아 난 미적 그냥 하나 만들 수 있거든 나는 드디어 만피가 됐다 드디어 만피 채울 수 있게 됐어 미적이야 내가 게임 처음 시작하고 나서 지금 30일만에 최대한도가 늘어났다 근데 보스 잡았는 레벨은 많이 안하르네 내가 게임 몇인데? 나 39 예? 네? 나 28 아 너도 멘탈 나갔니? 난 멘탈 저거 난 멘탈 0이야 아까 몬서랑 싸우면 비가 왔어 난 멘탈 대신 싸워주니까 난 멘탈 난 멘탈 난 멘탈 네 돌빵울 좀 심어야 되네 상자도 더 만들어야 되고 저것도 더 만들어야 되고 이거 저것도 더 만들어야 되고 나무도 개야 되고 꿀도 채집이 아들 꿀도 채집이 아들 풀리랑 가지랑 먹으러 갈까 숨겨온 범.. 아 역파우를 보냈네 그지 그래도 뭐 우리 힘들지 않았어 멀어야되나 풀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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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풀리랑 부어서 그래? 부어서 어어 어우 체력이 달달달달달 아니 집은 어디가 있는거야 이거 몸에 불을 좀 씹어야 뜨끈뜨끈해지는거야 좋아 가자 네 몸가 있는다고? 왜? 형 왜 항상 내 옆에만 자꾸 이상한 별로 대처하는 일일까 이상하지? 응 볼트는 좀 잘 쓰세요 그지? 지금 홀 또리게 뽑아가고 있는거야 넷 넷 넷 잠시만 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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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맞으시면 맞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나무에 불 붙이면 하루 더 버린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구나. 뭐야. 턱이 더 밑에 턱이 시체가 깔려있네. 턱이 더 밑에 턱이 더 밑에 턱이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용히 더 밑에 턱이 더 밑에 턱이 더 높은 것 같아요. 아 준장이 그랬잖아 누군지 아니? 뭐 뭔가 준장 아니 몰라 원피스만 안 봤나? 아 안 봤어 원피스의 대사야 원피스의 대사야 알 met 인정해. 디바야 김낭을 한 번 만들어야 되는데 먹을건 그래도 있으니까 체력을 좀 채웠으면 좋겠네 아 아 아 아 아 아 1 3 1 으 5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가 오비 만들려면 바피루스 있어야 되잖아. 속도랑. 속도가 있어야지. 맞아. consensus labında весь 거리나 동생 は Gestapo With value predator around 1,2,5 sel으로 흠흠 흠흠 아 이게 얼마만의 맘피야 흠 어우 씨 맥보고 있었는데 이거 미친 거 같아 흠흠 아 이거 안방 안입고 있었는데 안방이 갈 거야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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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i abused October clinical Ward 흠 이리 찰라 흠 흠 이거 엥? 그만 밑에 뭘 상한다 오 상해? 또 안 되는데 또 안 되는데 냉장고도 꽉 찼네 어디야 냉장? 고기후상 한번 만들어야겠네 고기후상 한번 만들어야겠네 수염 환자 오 수염 또 한 번 뭐 탈타봐야 돼 헉 오늘 내일 영혼이 빛된다 응 여러가지 큰일 정의 비가 온다 비가 온다 이렇게 좋겠지? 에? 바로 오로 간다 아하 뭐 갈게요 그냥 먹어보자 바로 먹어서 없애주기 아 근데 이거 조금만 더 있으면 도와주잖아 초록스테이 너 없냐? 못만드냐? 미트볼 세 개만 더 있으면 고급거든 아 미트볼 그냥 먹어도 되긴 해 아 해봐 됐어 아니야 너도 나도 한 개 더? 계속 또 그거 채우자 횟수 채우자 몇 개 먹어야 되냐? 열 돈이냐? 난 계속 먹냐 넌 왜 안먹냐 계속 또 아 해 먹방이네 뜨거예요 뜨거예요 내가 줘요 제가 줘요 어디 덮어 오 육육육육 육육육 Ü롴 Huh Mr.Yun Is that he Maurives? 그램 radiation 저건fre道 나는 근데 금이 없어가지구 금? 좋다 나 내가ken 가 음 으 뭔가 울타리 땅은 칼 내고도 다 달면은 저 위에 더 쉬워가지고 쓴 저한테 그치 그러시 가만히 안되면 히트 러시 그래도 괜찮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우리 이제 또 같이 일단 놈지 뭐 그래플라 뵙고 있냐? 응 아하하하 이거는 힘들고요 꽃잎 있니? 아니 만들지마 만들지마 먹어야지 느낌이 안 좋다고? 오리 있으니까 너도 머자 하나 만들어 거미줄 거미줄 머자 만들어 내가 줄게 아니 어쩌면 안되면 뭐 봐봐가지고 봐마가라 너가 그냥 상자하고 봐마가 그냥 한번 넣어놓을게요 풀 아 이거 그 줘야되지 이 뻥 줘야되나? 똥 줘야되자 어 어 버셔야될거 똥 주자 얼음 주자 이런거 하기 싫대 어 뭐 하고싶으시냐 뭐 하고싶으시냐고 으흐 아 무 걔들 어딨냐 어우 추워 폭수 좀 잡으러 가야겠다 저 아래 있네 젤리 엽지 불러도 엽지 친구들 모습 마음에 안 들 Nada 별초각, 별초각 가죽 2개 60분을 얻는다고 80분을 얻는다 펜팟터가 돼 민수교なん이야 펜팟터가 돼 민수교なん이야 50몇 아니야? 51인가? 그렇지 않을까? 응 신사람 찍고 그거 하려고? 그래도 되겠다 어우 추워 수분 많땅이야 GILEGAL 1.5D 2,0 2,0 3,2 3,4 저거 가야겠다 아이 잠깐만 용암지대 가서 몸을 좀 넣어야 한다 으으ک 바지도 없고 풀도 없네 아니 용암에 몸을 적시는데 물기가 안떨어지네 불이 없어 불이 없는데 만들수도 없네 아 근데 뜨거워 만두있어 어떻게 살려 라이터로 나무시죠 지금 라이터도 없어 핵불도 없어 용암 옆에 있어요 지금 반딧불 구하던가 반딧불 두개 사이로 어 내 몸은 80도 으으 내 몸은 80도 이게 인간의 온도냐 인간 아니잖아 찰리한테 맞았어 아아 찰리한테 맞았어 파죽겠다 내 몸은 90도 황화선같이 하 파죽어요 내 몸은 84도 75도 내 체력은 7 괜찮네 72도부터 데미지 불러가잖아 70도 70도 세력 오난기고 살았다 라고 생각했는데 뭔가에 쫓긴다 그 정도는 뭐 얼음 버먹어야 되나 얼음 버먹어야 되나 비버 오우쉣 아 뭔가 하려고 했는데 응 일정이 다 꺼였네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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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으 으 으 으 каким 것처럼 아파 아 예 뭐지 무슨 게임을 가는 거야 제 친구는 네 무슨 게임을 하길래 고규상은 그게 안다네 처음에 다이잖아 그거만 그걸로 이제 대가르치네 세대체력이 안다라 그건 안다이지 처음에 지불하잖아 우리 일단 유포를 좀 먹어야겠다 아잇 껌만 저잇 아잇 껌만 아잇 껌 아잇 껌 쿨하고 가지가 없네 쿨하고 가지가 없어 얼마나 가능한거야? 응 굉장히 가능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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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응 먹을 거를 챙겨라 가야겠네 리트볼 당하겠구만 당한다고? 가야지 그럼 내가 집으로 나도 나도 그래 이렇게 옛날 볼프강이면 뭐 물론 그건 맞지 닭이 이즄미 없을 거에요 음식? 이즄미 음식 다 먹어서 이제 상할 일이 없다 아기 낳았다 응 맞아 발전기야 아 그래? 어떻게 하냐고? 그냥 아기 낳았다만 알아 안 맞아 물이 두 개 있어 거기 폭소 근지 없지 어떻게 하냐고? 그냥 알아 아닌가 아닌가 아니 어디 있다가 와가지고 돌펜드 와가지고 폰드 얼음이 필요하냐 악 요리할때 있으면 좋겠지 아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야, 불이 없다. 반딧불은 있다. 반딧불이 하나밖에 없네. 반딧불로 외모가 안 된다. 반딧불로 외모가 안 된다. 아파. 아 아 아 아 부활템이 없는데 아 대단이 근처에 있었는데 어디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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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음 음 음 음 음 음 이 근방이 어디 있었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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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의 재단이 이만큼 없어? 엄마가 또 무슨일이 있었죠? 응 가지하고 뿔이 없다 했잖아 근데? 그니까 불 붙일 게 없잖아 찰리한테 개뚜 까먹고 죽었어 아 근데 부활의 재단은 없고 너도 없어 아침이 되지 않았어요 저희? 아니야 밤이야 일단 들어가는 중 세계 초기화되기 직전 부활의 재단이 한번 쓰고 또 쓸 수 있나? 바로는 못 쓸 걸 모르겠네 바로 말고 아 사실 써본 적이 없어서 부활의 재단을? 응 그 정도야? 일단은 이번 연도는 처음이고 뭐야 들어왔어? 어 난 들어와 있어 버스 풀까? 어 뭐야 어 뭐야 여기 하운드 물려있는 거 봐 그래 어 나 보완시켜야 돼 열어봐라 집으로 갈게 일단 그럼 되잖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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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왔어? 여기 있네. 뭐. 생부 있구만. 아, 그래? 그거 썩 그냥. 집에 바로 앞에 있네, 뭐. 편하게, 편하게. 얘는 편하게 하라고. 집에 있으니까. 오케이. 널 살려줄 수는 있는데 넌 그걸 해야잖아. 없어도 껴야 되지 않아? 뭐 있지? 생부 있어? 있지. 근데 친구 살리는 것도 거기 있네. 근데 그럼 내가 생각했구나. 나한테 좋은 거고. 나 목걸이 차고 있네? 나 틈 끼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너 어디서 죽었는데? 나 저기 앞에서. 왜 밤 때만 죽은 거 아냐? 가면 이 틈 있잖아? 있지. 어, 그래, 그래. 뭐, 뭐. 놀래라. 별이 아니었네. 밤인데 지금 좌우에서 새들이 때리고 반딧불은 하나밖에 없고. 통제적 난국이었다. 서브에 아무도 없어서 포기화될 뻔했지. 스마트에 아무도 없어서 가면 이 틈이 생부, 근데 끼고 있지 않았냐? 네? 네 챔창이. 안 끼고 있었어. 아니, 챔창이 없었어? 없었어. 그래? 그러고 마? 난 또. 미트볼 좀 먹었어? 아니? 나 아까 그 무슨 뭐였지? 그거 떠가지고 살인, 깜짝 할인 떠가지고 게임 생긴 다음에 뭘 뜨고 왔지? 너 수시에서 폴링크 아니지? 야 이거 나왔다 이거, 니가 먹어라 나는 그거 있으니까 아 내가 할게 그래 니가 하라고 내 템 차이, 내가 이거 니가 부족하다며 응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도와줄 수 있거든? 내가 너를 밤에 안 죽게 해 죽게 그냥 오케이? 아니 풀 하고 있으면 되지 어? 랜턴, 복은 뭐였어? 아까 잠시 갔다 왔었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알지 못하겠더라 영화 뭐야? 영화 한 30도 되더라 역시 비 오니까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갔잖아 잠시 들어갔다가 불도 좀 구하고 불도 좀 구하고 불도 좀 구하고 나 내일 모레쯤 비 오겠다 내일 모레? 좋지 않을까 지금 날씨가 이제 그래 구름끼는 뭐야? 구름이 뭉치는게 여기 있어 그거 니가 만들어내 그래 아이 응 으음 으음 끄워 풀지역을 가했냐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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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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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안 돼. 일단 내가 얼음 구울게. 오케이. 얼음 이제 못 구하거든요. 좀 있으면. 그치. 시즌 페미지. 궁금한 거 있으면 말하라고. 응. 나도 모를 수 있는데. 알 수 있을지 모르잖아. 머리를 맞대고 하면은. 아니. 머리를 맞으면은. 이제. 소로가 이제. 능률이 오르다고. 떨음 채고 있을게. 알 수 있을지 모르잖아. 이씨. 이씨. 피셔츠. 심지어. 나 이씨. νη파에. 잔인. 여전히. 속력이 있어. 속력이 잔인. 폭주 잡던 거 아니면? vs. 뭐 잡아? 폭주. 비가성가신다. 그니까. 잡으러 갈라 했는데. 네 자꾸 뭔가가 일어나지 응 원래 이게 게임이잖아 네 가지하고 뿔이 없어서 저하러 갔다 왔잖아 원래 그런 게임이야 요리하려니까 누가 옆에서 얼음 먹고 가는 길에 티버 챙겨가야겠다 드라이브 스루오 주새끼도 지가 죽이는데? 뭐야? 누가? 기다리세 어 맞아 다 죽었어 새끼 낳은거 뭐야 이게 새끼가 아니고 그냥 자식이 아니고 그냥 음식이었던거지 뭐 어쩔 수 있나 여양분이 부족해서 그냥 먹은거 아냐? 아 그냥 눈으로 쿵 찍고 갔어 응 그렇겠지 뭐 자러갔어 배가 고픈데 어떻게 해? 쿵 찍고 그냥 잤어 아 잤다고? 난 또 죽였어 뭐 그 정도면 괜찮네 아 그래? 딱히 쳤네 아 뭐야 이거 없나? 날씨가 흐리다 뭔가 그런가? 응 흐리다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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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지 먹이는거 되나? 너무 아깝지 않아? 아 되나 안되나? 혹시나. 되지! 어 안되. 될건 돼지. 되지! 음. 돼지라구. 괜찮네. 룩포가 최젠템이네. 와, 맞아. 그래, 난 왕치를 만들려 있었지. 왕치 있어. 한 개. 집에. 한 꼬에. 흔치 안 꼬에. 아니, 그거 무슨 피스마크 차고인가? 흔치 안 꼬에. 흔치 안 꼬에. 한 자리가 있는 게 아니죠. 너랑 같이 죽었을지 몰라. 흔치 안 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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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채 스팅어 멘탈을 많이 올려주네 좋네! 너한테 굉장히 괜찮은 템 아니야? 그런가? 그래, 티버 쓰다가 순간적으로 이제 다 쓰면 순간적으로 올리지 아닌가? 잘 몰라, 사실 멘탈 관리 잘 안하는데, 어떡해? 얼음 좀 들고 왔지요? 나이스 오케이, 미트버스 좀 먹을게요 많이 먹어 이상한 맛이네 어 이상한 맛 난다 템 정리 좀 해야겠다 핫줄 필요한 거 없니? 혹시 핫줄 있는데 있으면 죽어 그래 조개 엄청나지? 음, 이걸로 갑옷 만들어 입어야겠다 음, 나 갑옷 만들려고 그, 만들, 들어오긴 해놨어, 사실 필요, 필요가 없네 그래가서 다错 두더지도 그 함정에 걸리나? 두더지는 망치로 때려야지 이거 함정에 걸려? 안 걸릴걸 함정보다 좀 밑에 판정이라도 해본 적은 없어. 한번 해봐라 그럼. 응. 그 있잖아 그 집에. 웃다지 친구들? 응 친구들도 있고. 맞아 좋네. 너를 좀 줘야 되나. 어. 드디어 30 됐네. 와. 30입니다. 싹 거 임말. 인족. 30이면. 40 됐어요? 어. 나 42. 와. 에? 하. 그만. 어. 아니 테스트 본 적이 없네. 응. 비퀸 잡으러 갈까? 비퀸 어때 비퀸. 연구 장기와 재색대 아이템. 연구 장기와 재색대 아이템. 여행. 꽃잎 디지 3개 있어야 되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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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 있었죠? 별일 없었어? 아 없었어? 까비 잠깐만 시비에 어 또 애기 생겼다 아우와 아 나 온석 9대 맞았어 너 가빠 왜 40만네네 아 가빠있어 가빠있고 있어 아 다행이지 아이씨 또 비교하네 조심해라 나도 조심해야겠다 꺼거둬 꺼르르 벌들 화났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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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눈꽃 극혐이야 극혐이야 으음 뭐야 까마귀가 잡혀있네 어디에? 무근하네 어어 여기야 단체로 지금 명홀 물을 좀 더 해볼까? 그러면. 사이클로프스 구매했어도 된다. 근데 그거 해갖고 재료가 뭐 들어가더라. 모르겠냐. 안 만드니 뭐 안 와. 집에 가서 확인해 봐야겠다. 아 촉수가 진짜 안 나오네. 촉수가 몇 갠데. 안 나온다고. 아예 안 나왔어. 고마워. 좀 문제가 있다. 어 천둥이다. 천둥을 맞은 그거. 맞지? 네. 새 친구. 아. 무슨. 어 그래. 첫날이 맞았어. 아 그래? 아니.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해야 하냐고. 잡으려면 뭐 필요하나? 우리도 그냥 잡지. 죽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비가 안 오는 날이 자른 게 좋지 않아. 그렇겠지. 근데 개 때리면 비 오잖아. 모르겠다. 아 개구리 떨어진다. 아 개구리 떨어진다. 미친데. 개구리 떨어진다. 주변에 안 들어와야겠죠. 왜? 개구리. 길을 막고 있을지 않으면. 개구리가 집에 있기 싫으면. 그래야지. 연못이 없잖아. 주변에 우리가. 연못이 있으면 뭐 달라? 연못이 있으면. 연못으로 들어가지. 아 그래? 응. 집에 들어가고. 그냥 개구리 불러갖고. 개구리 다리 뽑아 먹어야겠다. 그래라. 좋지. 맛있지. 개구리 다리 맛있다 아이가. 응. 안녕하세요. 아니 안 먹어봤어. 안 먹어봤어? 시킨 맛이야. 아 그래? 나는. 비위가 좋지 않나서. 그런거 못 먹어. 아 그래? 약간 그 느낌. 개구리 아니라고 그러는데. 맞어. 피버. 피버 어딨어. 피버 나와. 특이한 고기 특. 다들 닭고기 맛이래. 개구리 하이. 모모. 어 뭐랑 싸운다. 뭐냐? 누구랑 싸우냐? 그거. 보스. 모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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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버 한타 중. 개구리 다리 수집 응 들어와 들어와 너무 많이 들고 가지 마라 여기서 까지 깨로 끄다가 먹었고 한파둔 와 개구리 개많이네려.. 아아 많이 내려오네 히버 체력 천빠지 야이 내 무기 히버 체력 아니 앞 거짜리인데 왜 내가 맞아 나요 가져봤나? 계속 오잖아 음 개구리 샌드위치가 재료가 뭐지? 아아아아 아 개구리 딱 4개 넣으대요? 장가지 넣으면 그래도 고치 고치 아 아파 고치잖아 고치잖아 장가지 넣으면 진짜? 어 아아아 아파 아파 그냥 끄어 먹었네 티버 죽는다 티버 죽었어 또 이제 누가 잡을래? 누가 잡긴 수선한 티버가 잡아야지 흐흐흐흐흐흐흐 반사 특성 있어요 근데 불 붙여야 된다는데 디버야 일로와봐라 내 아 잠깐만 내 라이터 내 라이터 일로와봐라 우리 집 타면 좀 그러니까 저마 디버 저마 우워 쩔어 쩔어 불붙은 디버 쩔어 반사들이 있어 타 맞으면 맞은만큼 돌려주네 아 나 추워 디버야 나 추워 나 추워 나 추워 나 추워서 체력이 깎여 너 집에 불 안붙지 모르지 아 그런가 그게 어떤 일인지 내가 안 보니까 아하 아하 모르지 집에 불 안붙겠지 모르겠다 이보 저마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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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저마 아 아 아 아 아 안 돼 티버 죽는다 티버 다운 아아 야 이씨 나는 왜 때려 도와줘 티버 볼부튼 티버 고우 아 아니 라이터 저어있다 멘탈 흙 나갔네 좀 잡아야겠는가? 스킬 흙 나갔네 그에게 아 아 아 아 티버 스킬은 이제 다 찍었구요 와... 라이브 스피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폭스무기 가져왔는데 오 오 오지 다 썼어 아 아 아 아 아니 개구리 잡는데 아 아 아 아 기대했네요 음 요리를 좀 해야겠는걸 얼음으로 깨구리 다리 요리 좀 볼까요 니콘 니콘 이 pop 기립 아 으 으 으 물 좀 자랐나? 아 비가 언제까지 오니까 멘탈이 상나가네 뭐를 아 맞다 안 만들었어? 만들라고 제가 일을 해 주잖아 그지? 사라져 만들었어 눈가리 뼛조각 뼛조각이 없어 몇 개 필요한데? 내 죽었던데 바닥하면 있겠지 이제 개구리 안 떨어지지? 안 떨어지네요 레벨링 달달하게 했다 쌤 몇인지? 45 한 2레벨 판거 같은데 기체를 찾으러 가볼까 아 눈 깔게 어? 내 망치 그거 떨군 거 이거 도지 나왔지만 분명히 떨궜어 내 망치 안 떨어지지 애가 좀 벌어지지 가방에 놔두면 괜찮아 만약에 막 습기 좀 걱정 몇 개 정도는 가방에 넣을 수 있으니까 여기 있다 가방이 자동 정리 하다보니까 어 육질국은 어디 쓰나? 쓰레기 버린 근데 그거 뭐 패치 돼가지고 뭐 이제 위치부분도 이제 필요 없어진다 카자 뭐 저 딱 하던데 아 그래? 응 원래는 쓰레기 버릴 때 섭취 쓰레기통이야? 응 먹으면 이제 소화하잖아 아 소화해? 없어진다면 없어진다면 지가 먹잖아 흠 지가 쥐고 있지 않나 아 뭐 없어지지 않나 쥐 걔 타뜨리면 쇠 먹으면은 뭐 쇠 먹고 끓으면 나중에 없어지지 않나 그런거 아니야? 없어지지 않나? 뭐 나뭇잎 같은 건 이렇게 있을 수 있겠지 망지 등장이여 어 내 시체에서 뼈를 뽑아내 아 아이씨 프린트 달리니까 히버 못 쫓아온다 어허 가자 노래가 왜 이래 왜? 이상해 정신 나갈 것 같아 이미 정신은 나갔지만 난 노래 안나왔네 난 노래 안나왔네 필밥 하나 먹어둬라 선물 선물 얍짐 얍짐 여기도 줄게 얍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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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물기를 좀 빼야겠다 하아 하아 호흡 휴 쁘 힘를 오 그거구나 어허 가. 가까이 가보자 안힘들고 나 안힘들고 난 안힘들고 좋다 안힘들고 때려야 돼 안힘들고 아 그래? 때리면 반격 질드가 오랜만에 미트볼이나 좀 만들까? 기억나? 뭔가 손에 들 자리가 없다 아 맹장구에도 자리가 없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아 으 뭐야? 웬 토키스트가 만들어지? 어? 나 개구리 다리는 놓고 만들었는데 왜 토키스트가 만들어지네? 멘탈이 너무나가서 그런가 세력이 20채워줬는데 케밥도 20아니야? 아니네 뭐지? 아야야 때리지 마세요 한번 수선해야겠네 아 수선하고 싶은데 머니가 안좋아지네 더 가는데? 아 죽 죽 죽 죽 죽 죽 오이거 체력재미로 괜찮은데? 뭔가 지금 버그가 났는지 토끼고기가 들어간 것처럼 행동을 하는데 지금 개구리다리 하나에 얼음 3개는 토끼고기가 나오거든 으이씨 또다 세력 20 채워줍니다 일로 가서 놀아 얼음 거의 다 썼다 비퀸 가보려면은 양복 모자 있어야 되나 응 그렇긴 하지 그거야 뭐 집에 거미술 많은데 거미술 좀 많나봐 양복 모자에 양복 모자에 갑옷 끼고서 하면 될 것 같은데 내일 할까 48일날 그래 그럼 하고싶으면 하는거지 안 해봅시다 이동 도전 도전 에이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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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은우산 온 아 스토리 좋대요 음 나무를 좀 더 키고 와야 돼 약간 못 흘리기 있네? 어 못 흘리기 싫은데 거기 있으려 못 흘리기 응? 아니 아니 데일 다 먹네 아 아이 뜨거 응 응 어차피 으이 으아 으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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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기 있잖아. 내한테 해. 내한테 해. 왜 나한테 쓰려. 저기 있잖아. 저기 있잖아. 저기 있잖아. 저기. 저기. 여기 있잖아. 아으. 아. 어이 너 죽고 나 죽자 임마 아우 나도 아파 이거 체력 높는다 나무 있니? 여기 있잖아 여기 양봉 모자 하나 더 있거든 두 번이 갔어? 두 번이 휴갔어 빨리 가셨네 아니 뭐 이래 많이 늘어났대 아이씨 벌써 밤이야 아니 골은 계속 나온대 응 늦겨서 어려운거지 아 이 휴면 안 덜고 뭐 좀 데미제를 많이 입을 것 같은데 내가 맞을만한데 나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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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한마리만 남겨보자 그럼 몰수 아주 에이스 아이씨 아이씨 잠깐만 각원 만들어야 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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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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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드로 간다 모른아 대답 너 죽고 나 죽자 임마 아아 미안하다 그래쓰야? 네 깜짝이야 알겠다 간다 버튼 파파이어 너 왜 체제는 안 해? 다 먹었어? 뭘? 세력된 아니 아끼는 거지 죽어 미안하다 아이씨, 보기 떨깐 여기서 보기 떼고냐? 여기서 보기 떼고냐? 아이씨 형남불 그냥 불 붙여, 내가? 그 정도는 아닌가? 아, 걔, 걔는 좀 붙였어 아, 걔, 걔는 좀 붙였어 아, 걔, 걔는 좀 붙였어 아, 걔는 좀 붙였어 아이씨 아이씨 공개할 땐 민호나가 생각나는구만 왜? 타워? 응 아, 그렇지 똘만 없어도 때릴 만한데 아아 아아 그건 맞지 똘 엄청 많은 아아 힙어도 있었으면 아, 아파 아이씨 아이씨 무기 다 떨어졌다 벌들이랑 한타들 아이씨 깨졌다 무기 없어? 있어 있어 만드는 중 도망간다 아우 뭐지 난 마지막 밥 먹었다 빨리 공중력 투자해 빨리 평타 50댐 나온다 안되겠다 후퇴하자 후퇴 후퇴 피버가 지금 그게 안되가지고 준비가 안됐어 다시 온다 다시 정비해서 온다 또 구근 있네 누가 구근 후퇴 아니 토끼스튜를 스무개를 먹었는데도 체력감당이 안되네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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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플룩 같은거 있으면 좀 낫지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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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Orleans 핸밧다 나중에 만들어 가야겠지 핸밧받다 촉수 그거 들고 가면 되지 않겠네 무기 있으면 촉수 무기 많으면 좋긴 한데 근데 내가 무기 없어가지구 시작 네 그 하러 갈게 아무도 없네 이제 꿀바란나겠다 나 먹어라 요요요요요 딥 어수서 날라하면 나무를 좀 빼고 어이씨 자꾸 무기를 버리게 되네 어포가 이제 많이 빠졌나보네 그치 대리가드 벌떡벌떡 안 일하네 또 오고있다 지금 저의 desperation 제거는 저의 멜 CB 저의 JP 라이브로 이 приб μ 벌떡이 2 선택 그 윌로우 두번째 45포인트 드는 스킬 영어로 되어있는데 무슨 효과인지 모르겠어 여기서 뿌리만 나와야지 나 아니야? 맞네 잠깐만 솔방울이 안생기는데 그건 원래 솔방울 안생기잖아 왜그래? 우리 아마추어설 솔방울이 안생긴다고? 이 나무는 원래 솔방울이 안생겨 아 그래? 이거 안생겨? 거짓말하지마 거짓말하지마 어떤 나무가 솔방울이 생겨? 우리 소나무 얘 소나무 아니야? 아니 소나무래 그 무슨 사무야지? 자작나무처럼 생긴거 있잖아 자작나무래 한 나무처럼 생긴거 그래 나무가 달라 그러면 있잖아 우리 트리 할 때 쓰는 그 나무 이것도 트리 할 때 쓰는 나무 아니야? 맞는데 그 트리 보면 나무가 거의 하던거 보면 그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생기지 않고 약간 나무 짐 모양처럼 삼각형으로 생겼잖아 얘도 삼각형인데 맞다 맞다 맞지 맞지 먹으면 버츠넛이 안 나왔지 아 그래? 버츠넛도 그건데 씹는건데 안나와도 돼 버츠넛 씹는데 뭐 괜찮네 없는대로 사는거야 이걸 여기 있는데 이거 버츠넛 나오네 솔방울만 안 나왔던 그 버거 있었거든 내가 할 때 저래? 응 아마 이 서버는 아닐거야 그럼 배고나면은 콜방울이 안나와서 씹을 수가 없었어 쥐약아야지 뭐 쥐약하면 나무가 있잖아 그렇긴 한데 응 기어를 좀 구해갈까? 냉장고 하나 만들까? 그래도 왜 세력이 달아있네 아 그거 내가 폭탄 돌리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죽는구나 이쪽 그냥 냉장고 진축 좀 해야 어으 검이 일났다 어 그래? 어 역시 좋네 공격력이 애매하게 모자라서 아이씨 선방이 안좋잖아 1편 2편 1편 2편 범위질이 안나오는가? 범위질이 안나오는가? 크리스도 멈춘다 아이 티버 있어야 되는데 피가지는구나 따보자 나서 거미줄 좀 더 피가야겠다 흠흠 짠짠 멘탈 깎아야 되는데 어어 거미 개많아 이 거미 15발이랑 대치줘 디버 잠들어있어 외벨 렉 벌리지 나도 아까 비킹이랑 싸웠는데 렉도 좀 벌리잖아 오케이 통살려 빨리 제발 멘탈 떨어져라 아 괴물고기 먹어 여기 닦았다 아 아파 히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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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힣 힣 저게 제가 이거하네 만들어내네 범위 어? 그지? 아 여왕 어 여왕 여왕 말하네 힣 힣 힣 힣 힣 힣 힣 힣 어 그거야 어 그거야 그거야 오이 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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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 비올티한 뭐야 뭔 거미야 저거 범위가 막 스플래시 오 그런 거미가 타고 가네 어 뭘 체력 펴고 간다 힐러 아야 아니 힐러 힐러 뭐냐고 부지긴 한데 거의 다 잡았어 잡았다 잡았다 다운드도 잡아줘 고마워 멘탈이 쌍냐 같네 아 배고프다 아 아 아 아 아 아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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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이 히스라 어으 커다란 하운드다 빡 으흠 빡 으흠 아 디버 녹는다 으흠 아이 티버 튕겨 와야 되는데 아이C 티버 튕겨 와야 되는데 아 나 배고파 아이 집 갔다 와야겠다 아 이봐야 나중에 보자 어 뭐야 내 손에 있네 뭐야 아 으흠 아 이게 뭐야 이거 울큰불큰 체육관은 뭐야 탈옥수에 뭐가 빠졌지 않냐 나한테 돌프방스 아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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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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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탈이 나가고 있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밖으로 호주소피 해버렸어. 밀치기 있나봐. 다 재밌네 이거. 배정 부정가운데? 같이 먹으려고 했는데. 호주팡도 배도 미치고. 밖으로 호주소피 해버렸어. 신기하다. 밖으로 호주소피 해버렸어. 밖으로 호주소피 해버렸어. 밖으로 호주소피 해버려. 밖으로 호주소피 해버렸어. 밖으로 호주소피 해버렸어. 호주소피 해버렸어. 밖으로 호주소피 해버렸어. 호주소피 해버렸어. 뭐에요. 고뷰상관 들어왔네. 응. 아 아까만 들어왔어 니 거미 잡고 거미 때리고 전에 아 이 키버 또 어디갔어 친구 아니었어 둘이 너 왜 안 따라와 가자 키버야 맨다를 어느정도 좀 올려야겠구만 뭐야 반갑고 아 뭐야 벌써 만월이 왔다갔어? 어 몰랐어 그래가지고 돼지왕같이 갔지 아 그래 언제 만월이었대 호호 만월 온지도 몰랐어 무슨기만 하는거야 맞지 화면이 자꾸 검으니까 또 먹자 멘탈이 왜이래 속나가는거야 왜이렇게 베리 다 빼먹더라 보슬리? 응 그지 다 빼먹더라 삐버 소환 마력도 인자 아 모기좀 잡아야돼 아 모기좀 잡아야돼 아 모기좀 잡아야 아 모기좀 잡아야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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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직 직전 모기인가? 모기 3마리 잡힌대 모기를 3마리 잡아야 돼? 모기를 3마리 잡아야 돼? 뭐지? 거기 있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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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었나? 어인도 체력이 자네 응 그지 랜튼 체력이 자네 랜튼 체력이 자네 어 가죽이 잇따라져 있네 대숙이야 물고기가 살아있는 상태라 안 모아지는구나 뭐를 모아 안 모아져? 물고기 를 누가 모아 자동으로 안 모아지는구나 아 잡는거 당연하지 그렇지 사뢰해야지 야 낚시 아 생물고기 먹을까? 물고기 그 요리해 요리에 물고기가 많아? 낚은게 아니고 그 잡아가지고 어인 잡아가지고 응 그니까 물고기가 많냐고 아니 다섯마리 배고프면 그냥 먹고 그냥 집어먹었어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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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쟂 쟤 쟤 아 아 목이 많이 떨어져 있네 상 버려야겠다 아 개구리 다리가 맨다리 떨궈네 아 개구리 다리가 맨다리 떨궈네 아 개구리 다리가 맨다리 떨궈네 죽어 어인 죽어 아 개구리 다리가 아 구원 내 손에 자리가 없네 가빈은 붕거린 소리는 나는데 촉수가 어딘지 모르겠네 여기 있다 하하 towards cardiovascular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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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 공간이 덕분에 안으로 당황합니다 간다 간다 똥 간다 아이씨 딱 맞으면서 갑박 부서졌어? 응 그거 말고는 없는데 세력 37 남았어 그 촉수지역 들어가서 잡을라 했는데 자 깔린다 촉수무기 챙겨가는 중 네 체력을 지금 한 180 뺏겼는데 응 촉수는 어디갔는데 응 촉수도 사라지 가죽 3개나 왔어 어어 안나오지면 아이 싸우지 말고 와 삐버야 바본거 안보이니 밤드기전에 가야된다고 아이씨 아이씨 자자 계절 사격 없을 때 하roy 아이씨 아이씨 제발 나 뜨면 강제적으로 떼나? 뭘? 아 그거?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지 않을까? 당연한 수순이지 나 짜명 따로 있잖아 나 만난다 나 만난다 나 만난다 응? 만나 이상한 말 나 만난다 응? 만나 이상한 말 이거 봤냐? 이거야 이거 우와 뭐야 뭐야 힘이 장사네 응 그러니까 뭐라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뭐라는 거야 왜 일로 마 시끄러워 상자도 더 만들어야 되는데 상자도 더 만들어야 되는데 시즉 시즉 멍 시즉 시즉 効果 이쪽 시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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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나 그거 해야겠다 응? 음? 아니 아.. 왜 멘탈이 올라가나 했는데 루머였구나 루머였구나 다시 거미 잡으러 가야되 몸이 이틀 남았는데 그거 안 잡아서 될려나 모르겠네 상관없어 누구 잡으러 가야 했어 오.. 봉거인? 봉거인 잡을까? 이틀 남긴 했어 그래서 물어봤는데 있나? 있을거야? 아마 그럼 물가 근처에 준비되면 가자 너 준비되면 가자 너 준비되면 가자 그 새끼 때리면 나오는 거 아니야? 맞아 새끼 있으면 새끼 있으면 좋지 새끼 때리면 거기 주변에 나오잖아 응 도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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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도로 도로고 당했어? 빨간색이야? 빨간색이야 괜찮아? 빨간색은 아니고 그러면 뭐 먹은색이지 새끼 있는 데로 갈까? 그래 새끼 있는 데로 가죠 어디 있는지 알아? 응 우리 아까 그 거인 잡았을 때 서 있잖아 그거 다 했어 다 했어 비키니인데 말한 거냐? 응 음 다 왔어? 난 다 왔는데 뛰어비 도로고 from boi 나는 가는 중 너랑 나랑 다리다 내가 도로고 위에 있었어 그쪽 응 도로고 이준 도로고 도로고 도로그로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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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는 동안 무대 담당자가 때리는 중 나오냐? 아직 안 나와 뭐야? 무대 안에서 때렸으면 뭐 하는 거 아니야? 응 나왔어 청사진 바로 볼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응 뭐가 좀 꺾이겠다 왜 이제 너무 뭐라고 흫 불러 어머니를 불려 아 저흰 뭐여 왔다 왔다 큰 사슴 거의 멘탈 내가 떨궈야 돼 뭐야? 무슨 말인데야? 멘탈 더 떨궈야 돼 떨구는 방법 없니? 야 감동 나 저기 앞에 감동이지 어디 어? 맞네 됐다 됐다 나 말고 쟤를 때려 뭐지? 나 말고 쟤를 때려 쟤를 때려 쟤를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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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고 때리고 때리고 돕고 와 못 잡았어 작다 과다 한거죠 우와아 아니 모델 장전은 저거 부서지는 건 아니겠지 부서져? 아니 못 파는 거 아니겠지 사면 어떻게 되는데 레시피 얻었다 했나? 응 얻었어 뭐야 디버 목이 뜯겼어 바로 그냥 못 돌리면 그냥 아하 나 지키면 안 꺼버린 그냥 그 이 게임이 어렵나 그치? 그냥 때려 하하 얘도 잡아야지 맞아 이리와 맞다 이리와봐 아이씨 그걸 악몽 잡아가지고 멘탈 올랐어 아 멘탈 올랐어? 깎을만한거 없나? 깝박해졌는데? 응 나야 뭐야? 떨어지네? 응 너도 안만들 왜 떨어지냐 내가 그걸 해서 그랬는데 내가 붙이잖아 그럴 때 이제 이거 한번 그거 해야돼 토네이도? 응 토네이도 하게 해야돼 안 안돼 지금 나는 피피스 몇마리 있었는데 가 다 넣어요 이제 흐흐흐흐 나도 보이다 아 씨 제가 옴파같이 이길 원하네 아 아 아 뭐야 나도 잡아야겠는데 나도 낮춰줄게 알피 만들어줄게 알피 알피 아아 내 체력에 깔피 남겠는데 흐흐흐흐흐 됐다 다 잡은거 같은데 응 다 잡은거 같은데 배고파? 응 배고파 응 응 배고파 됐다. 이 정도만 하자. 이거 너 가져가. 뭔데? 바닥에 떨어지게. 어때? 사실 배가 고팠는데. 어이구 그만 지금. 칸 남이야. 응. 나 칸 조금 있어. 그래. 다 죽었나? 아니에요. 목이 떨궈져 있거든 저기? 이거 들고 와라. 이것만 들고 가고 내가 저거 목이 쉬는 것 같고. 아우 이거 다 말려야겠다. 집에 부탁. 다 먹으면 진짜. 그럼 일상 Bart. Planet의 지지. 용서 소리가 너무 저렴하게. 다 된거는 왼쪽에 놓고 안 된거는 오른쪽에 놓으면 되겠다 어 글롬을 참았는데? 누구한테? 고양이한테 음. 글쎄. 수, 밭추. 수, 밭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